보거 먼저 약올리는 사람이 저녁 사기 보거가 전혀 하라 안 났어 왜요? 누가 없지? 너 유사키 보는 거 아니야? 이거 남은 거를 좀 넣어 놓은 게 있어 이거 한 번만 잡아줄 수 있어? 당연하지 이건 안 건드린 거라서 잘했어 설거지 필요 없어 그냥 다 핥아먹으면 돼 혀가 너무 나갔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안 보이지? 다 핥아먹을 수 있다고 이런 데서 살으라 그러면 좋아? 아니면 좀 외로워? 쓸쓸해? 외로워, 쓸쓸해 아 진짜? 나는 이런 데 너무 좋아 진짜요? 응 우리 여기서 할 거야, 이 맨 끝에서 자, 새우 꼬아보실게요 뭐? 그냥 여기 대가리부터 넣으면 되지? 어 등, 등 따라서 쭉 꽂으면 돼 코트 도구모씨! 엄마 도와줘! 너무 싱그러워. 도구모에 뺄질 못하는데. 잠깐만, 네가 너무... 가만있어, 제발! 제발 가만있어. 아, 미안해! 누구의 도구모씨 처음으로 뺐어. 바닷물 받아야 되는데. 어, 어떡하지? 뭐 잡고 있을게. 살아야 돼. 됐어. 아, 잠깐만, 너무 무서워. 살았다, 살았다. 어, 어떡하지? 감아, 감아, 감아. 계속 감아. 계속 감아. 감아, 감아. 감아, 계속 감아. 야, 잠깐만. 어머, 나도! 야, 나 무서운 거! 히트다, 히트! 형, 봐봐! 이상한 거. 나 너무 애기다. 놔줘야겠다. 아이고, 얘 보리. 미안해, 애기야. 잠깐만, 잠깐만, 가만히 있어. 어, 됐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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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너무 빨리 가고. 얘, 이거 뭐야? 아, 이런 느낌! 와, 나 태아 처음 손맛 봤어. 히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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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다.